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3.5톤 올륨IT 차량이구요. 뒤에 유압 리프트가 장착 차량을 매입해서 경정비를 완료한 후 차고디 입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륨IT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15년 11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구요. 현재 운행거리는 27,000km 조금 넘게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신차를 출고해서 현재까지 1인 신조 관리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하여 입고한 차량이구요. 신조 차량답게 관리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은 무도색 무판금 차량이구요. 저희가 매입한 후 새차만 완료해서 차고디에 입고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식 차량으로 유로식스 엔진에 요소수와 매연저감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출고되는 3등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미 수도권 전국 어디에서나 운행하시기 좋은 차량이구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뒤쪽으로 보시면 유압식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게이트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되는 방식인데요. 파워게이트 차량은 수직 상하로만 작동이 되지만 리프트는 파워게이트와 다르게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에 맞는 분들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요. 15년식 차량에 27,000km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면 매우 깨끗하고 부식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 당시에 차량을 보러 갔을 때도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구요. 리프트는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이며 적재한 바닥은 철판으로 잘 포광되어 있습니다. 중량물 운반 시 적재한 파손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하부 프레임 모습입니다. 2015년식 차량이지만 27,000km 운행의 1인 신조 관리 운행한 차량답게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구도색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스페어 타이어도 보시면 신품으로 잘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며 타이어 상태 역시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구요. 앞 타이어도 트레이드는 80% 정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운행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구요. 밑에 공구함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운뇨석이나 조속 모두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3.5톤 타고트럭 차량입니다. 3.5톤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운뇨석 실내 모습입니다. 골드옵션이 적용된 모델인데요.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며 핸들 리모컨이나 각종 옵션 운전 편의사양이 많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운행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구요. 후반 카메라나 블랙박스까지 다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운행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해 놓은 차량입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대 오일유마이티 3.5톤 유압식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2015년식에 2만 7천키로 1인 신조 무사고 실주행 보증해드리는 차량이구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면 수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3.5톤 카고트럭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편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